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냥 액면상으로 봤을 때는 천인공로할 그런 거지같은 사연인데 뭔가 뒤로 갈수록 좀 찝찝하고 캥기는게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연입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이전 남편도 잃어버린 우리 엄마한테 끝까지 할머니를 모시라는 친척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저것들이 정말 사람이냐? 어? 어라라? 잠깐만 이건 뭔가 이상한데 원제 아버지 돌아가신 뒤 친할머니를 저희 엄마가 계속 모시는 게 맞아요? 모르는 남도 아니고 친척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가슴이 타들어가다 못해 이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서 글 써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저희 모녀들이 정말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할머니 이미 아흔도 넘은 완전 꼬부랑 할머니고 그 며느리인 저희 엄마도 벌써 이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머니죠. 특히 저희 엄마 결혼하고 남편인 아빠가 집안의 장남인 관계로 평생을 거의 45년 정도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아야 했어요. 참고로 할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와중에 아빠도 암이라고 하는 몹쓸 큰 병에 걸렸고 힘든 투병 끝에 얼마 전 몇 달 전에 결국 돌아가셨어요. 물론 이거 이미 예견되어 있던 그런 인종이지만 그래도 그래요. 언니도 엄마도 저도 너무나 슬픈 그런 큰 슬픔에 잠겨있었고 그 슬픔에서 아주 조금이나마 헤어나온 거 역시 아직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슬퍼요. 그렇게 아빠 장례 치른 뒤 한참이 지난 즉 49재가 넘도록 할머니의 거처에 대한 논의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왜? 그건 당신의 아들을 앞세운 할머니에 대한 예의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할머니도 슬플 거 아니야. 그리고 현재 아빠가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엄마가 아빠의 빈자리를 너무 힘들어해서 그냥 작은 딸인 제가 엄마랑 함께 지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빠의 동생들과 누나라는 사람들이 즉 삼촌과 고모들이 아니 갑자기 그렇게 나가버리면 그럼 남아있는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절대 안된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순간 말문이 막혀 대답도 못하는 엄마를 대신해서 제가 아니 그럼 아빠도 돌아가신 이 마당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우리 엄마가 할머니를 계속 모셔요? 아니면 손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박만 받았던 언니랑 내가 모실까? 이러면서 따졌더니 지들도 이 부분에 할 말이 없나봐. 대뜸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라도 두고 가라. 이따 미친 헛소리를 해요.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가 수십 년을 함께 살던 이 집을 할머니가 혼자서라도 살 수 있게끔 내놓고 나가라 이거죠. 명의는 엄마 명의지만 할머니가 이제 살아봐야 얼마나 살지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살게만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요. 뭐 명의까지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할머니 혼자 살 수 있게만 해달라. 백번 양보해서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우린 절대 그러고 싶지가 않거든요. 왜냐고요? 저희 아빠를 제외하고도 할머니 자식이 무려 일곱이나 돼요. 거기다 할머니 역시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워낙에 늙어서 좀 얌전해진 거지 10년 전만 해도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냥 우리 모두 아빠에 대한 의리 때문에 참아온 것 뿐이에요. 엄마랑 저희를 구박만 안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아니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이런 상황이 왔으면 당연히 할머니의 친자식인 본인들끼리 논의를 하든 싸움을 하든 누가 할머니를 모셔갈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생 시집살이 당한 우리 엄마 이제라도 좀 벗어났으면 해서 저랑 언니가 바로 소리 지려고 반박을 했는데 이 미친 인간들이 자기들도 참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래 좋다. 그냥 법으로 해결하자. 이러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거 정말 미친 거 아닐까요? 이 집 애초에 엄마명이고 아빠는 평생 일만 하면 월급 대부분을 엄마한테 줘서 따로 남긴 유산 이런 거 진짜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아빠가 평생 고생해 본 돈으로 산 집이 맞지만 엄마 고생 많았다고 부모님 모시고 산다고 정말 고마웠다고 예전해 주신 거거든요. 설마 어쨌든 저째든 우리 아빠가 벌어온 돈으로 산 건 낮으니까 자기들이 뺏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걸까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건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완 칼을 빼들었으니 저희도 이참에 한번 제대로 맞서 보려고 해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저들이 했던 말 그대로 저희가 피도 눈물도 없는 파련치한 사람들일까요? 몇십 년을 모셔온 할머니를 당신 자식들에게 돌아가세요라고 하는 게 정말 천인 공로할 필요는 건지 여러분이 말씀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뭔 소리야 이게 진짜 미친 건가? 아니 악마들이야? 쓴이 아빠가 암투병 중일 때 벌써 모시고 갔어야지 이게 맞지 남편 병간호하는 사람한테 노인회를 맡겠다고? 아니 노인과 환자 수발을 어떻게 한 집에서 하라는 거야? 진짜 악마들이 따로 없구나 야 쓴이 엄마 생각은 손톱만큼도 아는 것들이고 지들 엄마도 마찬가지야 그냥 방치하고 버려둔 것들이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감히 폐륜을 노네?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2번 그래 지들 말처럼 살날도 이제 얼마 안 남은 노치니 나머지 자식들은 지들이 돌아가면서 돌보라고 해요 가정스럽게 뚫려있는 아가리로만 효도하려고 하지 말고 3번 솔직히 이거는 삼촌이랑 고무들 입장도 들어봐야 된다고 봐요 우리 외가 집에서 벌어진 일이랑 너무나 똑같은 케이스인데 할머니를 쭉 모시던 큰 외숙모가 이제 너희도 모셔라 나는 못하겠다 이러면서 한 번은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이때 당시 우리 엄마를 포함해 이모 외삼촌 다른 외삼촌들 포함해 모두가 반발했어요 왜 그렇게 반발을 했냐면 큰 외삼촌이 집안 장남 장손이라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있는 땅 없는 땅 다 팔아서 그 어려웠던 시절 큰 외삼촌 혼자만 대학 교육까지 다 시켜줬는데 이때 우리 엄마랑 이모는 구로공장 다니면서 돈 벌어가지고 자기들 큰오빠 뒷바라지 다 해주고 거기다 나중에는 외할아버지 할머니 당신들 시골 집까지 팔아가지고 다른 자식은 한 푼도 안 주고 큰 외삼촌네한테 다 주고 같이 서울 아파트 들어가서 살았던 거거든요 그 조건으로 근데 당시엔 많은 집들이 이랬어요 장손이라고 어떤 집만 지우는 게 아니라 다른 형제들 동생들 희생시켜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았죠 즉 다시 말해 쓴이가 모르게 혜택을 받은 게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부는 우리 엄마가 큰 외삼촌보다 훨씬 더 잘했다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그 옛날 공장에 청춘 다 날려버린 거 아직도 억울해 미쳐버리겠대요 내 댓글 그러네 무려 7명이나 되는 삼촌들 고모들 죄다 미친 인간들이 아닌 이상 이게 제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2번 그래 삼촌들이랑 고모들이 아파트는 내놓고 나가라는 걸 보면 이 댓글이랑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즉 가부장제의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수혜자들인데 본인들만 그걸 아예 모르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4번 네 법으로 가자고 하세요 무려 40년입니다 아니 45년 법으로 하면 그 긴 시간 모시던 기어분 때문에 쓴이 엄마가 무조건 이길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 할머니는 일단 다른 삼촌이나 고모들 집에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소송 걸라고 하세요 분명히 말하지만 부양의무는 엔방이지 장자가 독박 쓰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아들도 죽고 없는 판국에 칠순이 다 된 며느리가 구슴넘은 시어머니를 독박으로 모셔야 된다고 진짜 미친 거야 폐류는 말이죠 그동안 부양의무를 저버린 고모와 삼촌들이에요 이런 경우 애초에 법적 싸움 자체가 안됩니다 특히 저 아파트가 쓴이 아빠의 재산이었다 해도 제1상속권자는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이죠 거기다 이미 쓴이 어머니 명의로 된 자산은 말 그대로 남의 자산이야 지들 형 오빠 자산도 아니라는 거지 법은 개뿔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재산 형성에 기여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뭔 그리고 며느리한테 노인 수발까지 시키는 법도 우리나라엔 없어요 폐류는 쓴이의 삼촌과 고무들이 저지르고 있는데 거의 반세기를 피한 방울 안 섞인 쓴이 엄마가 모셨고 거기다 자식이나 아빠까지 돌아가셨으면 이제는 남아있는 자식들이 모셔야죠 남은 남아있는 효도는 이제 살아있는 자식들의 몫입니다 거기다 아파트는 돌아가신 아빠가 쓴이 가족들의 앞으로 남겨놓은 거니까 이건 아예 거론할 가치도 없는 거고요 삼촌 고무들 다 돌아가시면 그때 우리가 모시겠다고 해요 엄마 무조건 보호해 결사 투쟁하라고 6번 혹시 쓴이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 유산을 그것도 차별적으로 즉 따로 몰빵으로 물려받은 게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걸 쓴이가 모르는 걸 수도 있죠 저희 친정오빠도 그래요 부모님한테 모든 유산을 다 물려받았는데 그 조카들 아이들이죠 조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헛소리를 정성스럽게 하길래 제가 얘들 자리에 앉혀놓고 좋게 좋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니 아빠가 다 빨아갔다고 일단 그거부터 좀 알아보세요 집안의 모든 어른들이 이렇게까지 당당한 거 살짝 이상하거든요 쓴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요 7번 글 내용만이 사실이면 당연히 저것들이 처 죽일 것들이지만 만약에 재선 몰빵 같은 그런 숨겨진 다른 사연이 있는 거라면 그때는 반대로 누구들이 역적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글이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유리한 쪽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쓴이가 일부러 그렇다기보다는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쓴이는 아빠가 본 돈으로 산 집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말 안 하면 더군다나 아까 댓글에 나와 있죠 7명 중에 한 2, 3명이 난리를 친다 그러면 아이고 미친 것들 하겠는데 7명이 모두가 그렇게 한다는 건 뭔가 모르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어떤 사연이 아무리 미쳐도 다 같이 미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하나 단서라고 하긴 그런데 만약에 그 집 명의를 우리한테 달란다든지 그런 식으로 집을 뺏어오려고 하는 거면 그냥 볼 것도 없이 그 집안에 하겠는데 그냥 집은 가져가라 대신 할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냥 살 수 있게 해달라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할머니가 그 집에 혼자 있으면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한번 뒤따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멀리 가는 걸까요 여하튼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가 물려준 집이라 해도 45년 모셨으면 그만큼 한 겁니다 근데 좀 복잡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답글 주세요 감사합니다